현준, 시작! 현준, 시작! 3개 끊는다고, 센서님! 네, 2개 끊어지지! 커, 커, 커! 커, 커, 커! 현준, 앞두어, 안쪽? 현준, 앞두어, 깜짝놀어! 조금 더 빨리 너무 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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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것도 해 그냥 나올 때 나올 때 너무 좋아 그렇지 너무 상상해서 했잖아 그리고 이제 너 역을 잘 가져와 오이 오이 오우 미스 하는걸 차지 안해 얘가 좋아하시는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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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야지 지혜 오이 계속 움직여 지혜 지혜 조금만 조금만 오이 조금만 오이 조금만 조금만 작게라도 쳐 작게라도 네 자, 실학이 내려가고 있어요. 절대 한 번 할 수 있지 말고, 나 이거 딱 둘이 잡아!! 손으로 진짜 가까워요. 야, 야, 좀 이상하다고, 우리 진짜한테. 한 명 빼야, 좀 하나씩 고기 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형님 밑에도, 밑에도. 밑에도 살짝. 사장쇼 나 세게 빨리 가자 나 주위가 있어 1, 2, 3 내 마치에 대해서 계속해 히! 내 선수 강하게 칠 줄 알아야 돼 히! 밀기 하려고 밀기 해 밀기 하려고 밀기 해 아 그렇지 툴! 자 이 상도 상안도 밀기 하려고 밀기 하려고 밀기 하려고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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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미가 히! 수혜미가 수혜미가 니키에서 수혜미를 미치거나 몰라 손을 해 라이트옥이 안나오잖아 손 들어가 벗기고 때리려고 밀리지 말고 때린 대로만 또 나와 무서운 들으라고 제자리에서 또 앞쪽으로 안쪽으로 대추 양호 양호만에 공부하라 공부하는거야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기 수영 빨리 빨리 머리 좋아하지 머리 레윤이 들어가서 해 한 발 들어가라 1분 파이팅 파이팅 흔들라고 시영이하고 발을 빼지 말라고 목만 다정만 쓰라고 때리고 나서 뒷발만 돌아가라 손 더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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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 다섯 땡겨 파이팅 30초 뒷발만 뒷발만 계속 손대 계속 손대 팀 밀 몰다가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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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을 뛰지 말라고 앞발을 뛰지 말라고 앞발을 뛰으라고 앞발을 뛰으라고 왜 오빠 안 쳐 서 어 자 라스트 다시 힘 내어 힘 내어 힘 내어 힘 내어 힘 내어 앞발을 뛰지 앞발을 뛰지 마 나 붙으라고 나 붙으라고 안팔 손 대놈 머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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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오케이 2개씩 괜찮아 계속해 계속 기압으로 치라고 리연아 일어나 오케이 진짜 오케이 재현이 계속 감자 지금 우리 허벅지 우리 허벅지 재현이 손 다 벌려 쥐고 빠지고 다 뒤인 이친으로 만들어 기다려줘 말해줘 재현이 계속 손에 계속 치지 말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또 손 내 손 내 재현이 계속 올라가 그렇지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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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mpel 쥐고 쥐고 패를 ㅋㅋㅋ ji 다시! 대웅이도 손내, 손내! 30초, 30초, 라스트! 손내! 끝날 때까지 계속 내! 대웅이 손내, 대웅이 손내! 왼손 뭐해! 대웅이 손내, 손내! 10초, 10초! 대웅이 손내, 손내! 손내! 우선!